오늘은 줄 서는 식당으로 만드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줄 서는 삼겹살집을 만드는 성공 비법은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요리 실력자라도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돼지고기를 다루는 식당을 예로 들어 어떻게 어떻게 줄 서는 식당으로 변신할 수 있는지를 팁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삼겹살은 한국에서 사랑받는 대표적인 메뉴지만 비슷비슷한 가게가 많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시장은 냉동 대패 삼겹살의 전통적인 시장을 시작으로 와인, 된장, 고추장, 간장, 벌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맛이 창출되었습니다. 현재도 다양한 모양과 숙성 방법으로 독창적인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고급화된 프리미엄급 고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기가 손님에게 나갈 때의 플레이팅도 중요합니다. 서, 서비스로 대파를 꼬치에 끼워나가거나 버섯을 플레이팅하여 가격 대비 보이는 것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맛에서도 주메뉴와 훌륭하게 어울립니다. 길가에 지저분한 간판을 정비하고 백화점식 메뉴의 가지수를 줄이는 노력은 인테리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줄이고 손님의 시선이 닿는 부분을 깔끔하게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따뜻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되며 손님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가게가 오래되었다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전체적인 색감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큰 파프와 메뉴 사진을 걸어 세련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는 파프를 더욱 눈에 띄게 하고, MZ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사진을 찍는 공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벽등 같은 가게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조명을 추가하거나, 집진 설비를 고급스러운 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음식의 플레이팅은 손님의 시각적 즐거움과 촬영 욕구를 자극합니다. 과연 아름답게 플레이팅할 필요가 있을까요? 파인다이닝에서 볼 수 있는 정교한 플레이팅을 생각해보면, 그 가치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고기를 어떻게 하면 파인다이닝 못지않게 플레이팅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소스는 그 자체로 사진을 찍고 싶어지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곁들인 반찬 그릇들은 모던한 디자인으로 선택하고, 구이기구와 조화를 이루어 시각적으로 최대한 매력적이게 세팅합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집 식탁 중앙에 사각이나 동그란 화구가 있다면, 그 형태의 맞춘 소스 그릇을 배치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테이블을 넓게 활용하면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릇의 높낮이 조절하면 손님들이 더욱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현대의 소비자는 편한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우선해서 온라인으로 모든 정보를 검색하기 때문에, 네이버 플레이스와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의 사진들을 최대한 고퀄리티로 만드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고퀄리티의 메뉴 사진을 사용하여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네이버 플레이스와 연결된 블로그를 통해서는 메뉴의 세부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기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는 손님들에게 급하게 해야 할 이야기나 새로운 메뉴, 이벤트 소식을 알리기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인스타의 릴스 기능은 식당에 특별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동료가 있으신가요? 지금 알려드리는 팁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차례를 잘 모르고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뜬구름처럼 잡을 수 없는 마법과 같은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정리해보면 맛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독창적이고 유니크한 메뉴를 연구하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식당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색을 통일하는 것도 적은 돈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서브 메뉴, 고명 등도 모양만 바꾸고, 예쁘게 플레이팅하면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릇들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났다면 손님들께 알려야 하는데, 네이버 플레이스가 가장 우선이며, 블로그와 SNS를 활용해야 합니다. 고기집에 테이블당 일반적인 식사시간은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순차적인 맛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 시작 후 7분에서 15분은 손님의 입맛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상큼한 신맛이나 가벼운 매운맛으로 입맛을 도두는 서비스 메뉴나, 기본찬을 제공하여 단조롭게 흘러갈 수 있는 식사의 이벤트를 만듭니다. 테이블 세팅 시 모든 반찬을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풍미로 손님들의 입맛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식사 중반에는 어느 정도 포만감을 느끼면서 맛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이때 풍부한 감칠맛을 가진 요리를 제공하면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깊은 맛의 육수를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날씨에 맞는 국물을 준비하였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음식을 제공한다면 손님의 식사 속도와 분위기를 파악하여, 메인 요리의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겹살집의 기본은 맛과 청결, 청념입니다. 좋은 식재료를 청결하게 다루고, 그램 수를 속이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창적인 메뉴를 개발하고, 시즌에 맞는 깔끔한 인테리어로 개선해보세요. 아름다운 플레이팅과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고객 피드백 반영을 통해 줄 선은 식당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며,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